가을의 카메라 이상해 왜 이게 왔어갔어 Rex 진짜 이상해 이곳은 강포 바닷가입니다. 많은 여기 오늘 신년을 맞아서 오늘 일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해가 막 떠서 바다 위에 동동 지금 떠 있는 같은 지금 그런 현상이고요. 여기는 강포 문무대왕 수중능이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문무대왕 수중능이 있는 곳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죠. 정말 장관입니다. 이렇게 참 앞에 붉은 해가 지금 바다 위에 완전히 지금 떠 있죠. 또 있고 아름다운 태양이 찬란하게 1월 1일 2016년 새해를 밝히고 있습니다. 참 정말 장관입니다. 멀리도 큰 무대가 있고요. 또 사람들이 아주 자기 소원을 빌면서 또 자기 휴대폰에 또 카메라에 지금 영상들을 담는 거라고 지금 다 분주합니다. 여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소원을 빌고 있는 여러 가지 민속 종교, 그 다음에 무속,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기원하고 있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요. 정말 날씨는 지금 살살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독려하지 않고 끝까지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. 정말 장관입니다. 제 곁에 있는 아리따운 한 녀석이한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조금만 알아보십시오. 이렇게 얼굴 한번 좀 내보세요. 네, 아름다우시네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에서 합니다. 대전에 있어요? 네. 대전에서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네. 대전 가까이 바닷가가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? 저기 대천 다 멀고 저쪽이고 그곳마다 더 한 2시간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동일에 나가면 저 강원도가 또 멀죠? 네, 한 3시간만 가야 돼요. 이번에는 이렇게 경북 여기는 호황, 간포로 오셨거든요. 문무대왕의 수정농이 있는 이곳인데 이곳이 아주 해가 참 빨리 뜬다고 하죠, 그죠? 네. 오늘 대략 여기 해가 뜬 것이 한 7시 한 30분 정도 해가 뜬죠, 그죠? 네. 아름답습니다. 네, 좋은 장면 많이 찍으시고요. 네. 또 금전 한 해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저는 부산서홀로 왔고요. 저는 큰 용이라고 합니다. 네, 뭐요?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찍어가는데 또 몇 년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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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름답습니다. 아우, 정말로 용광로 같은 태양이 이글리글 지금 타오면서 아주 크게 보여져요. 큽니다. 너무나 크게 보여요. 아, 그 둥글한 그 태양의 그 원, 그 원 밖이 보이지 않고 그냥 뭉쳤어. 아주 그냥 저 구름 사이에서 오늘 정말 그 날씨가 서평산에 구름이 없이 아주 맑은 쾌청한 날씨에 장이 떠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. 참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. 정말 장관입니다. 그죠? 아,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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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곳에 손들을 비는, 아유. 갈매기도 많이 날라왔고요. 아우, 멋있습니다. 좋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구름 한 점 없네요. 바다 위에. 깨끗합니다. 이야, 정말 좋습니다. 네. 점점점 밝아지면서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다 자기의 개인 소원들을 비느라고 추운 줄 모르고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밝게 떠오르는 신년의 새해 아침 평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. 참 멋있습니다. 네. 간포에서 큰용 미디어 전해드립니다. 영상을 담아서 생생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아름다운 인생 수첩 드림 뮤직 예술 공연단 단장 큰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 1월 1일 2016년 1월 1일 지금 개최로 본 시간 7시 한 40분 조금 너무 됐죠. 아름답습니다. 네. 이상 여기서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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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